혹시나 혹시 밑에는 아뇨 우리가 지금 미리 찍어가지고 구글 옷을 같이 쓰겠다는 얘기 그게 예약적인 핵심이 있는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액티브는 뭐더라구요 아 뭐랄라고 했지? 제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이게 구글 옷에다가 우리 인체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글 옷이 타워 같은 거 하나 더 들어온 게 없다 그러면 타워 비슷한 거를 일부러는 그 시비드 에어화 옷이 있어서 구글에서 왔는데 단백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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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었어요 아 글쎄? 글쎄 그 얘기했잖아 딱 보고 이학 경력 당한 거고 내가 물어봤지 첫날 만나자마자 물어본 거야 그거를 자기가 거기까지 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나이스 근데 너 3D 베핑되는 거 아니야? 또 형r의SSD 이거 뭐 안 했지? 계속 되는 구 expired 그래서 이게 뭔가 한번 봐봐봐 저 그거부터 전alan했죠? 자기가 여기 본다 아 기다려야되요 저도 들고 나와있죠 안먹고 살거야 좀 전화합시다 우리가 인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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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이요 안녕하세요 3명이요 3명이요 4명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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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여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나 보네 1년 동안 공사하시더니 2명이요 1명이요 아이고 이게 인스타에서 나오는 2명이요 2명이요 3명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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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이요 2명이요 4명이요 3명이요 4명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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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고 있네요. 지금 오고 있나? 아니 가고 있어요. 두 번째 웨이포인트로. 엄청 느리네. 그러니까 무지하게 느려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가야죠. 가서 모이 또 먹어야지. 두 번째 웨이포인트로 갔어요. 아 좋습니다. 돌아올 것이냐. 네? 세 번째 웨이포인트로 갔습니다. 결정적인 순간을 찍어야 되네. 기다려. 세 번째 웨이포인트로 갔습니다. 세 번째 웨이포인트로 갔습니다. 세 번째 웨이포인트로 갔습니다.